어메, 여가 그 유명한 랜덤이다, 랜덤. 랜덤? 아 여가 그라, 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디. 오늘은 내 영감 태희 불여 듣고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래. 우리 아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. 정우편이시더. 자 그럼 어메, 돌기나 풀어 가자. 가자 그래. 아이고, 아버지한테 미안하네 이거. 야, 어메, 마이매아, 여가아. 떡볶이 국기가 어메어메하네. 야, 내 살다 살다 이거네. 야, 어메, 마이매아. 야, 어메, 떡볶이 국기가 어메어메하네. 맛으러 볼까? 우리 아들 어메? 이게 떡볶이가 쌀 같은데 안입니까? 네, 쌀이. 아이고, 딱 15분에 떡볶이가 쌀이야. 아이, 쌀에도 한 번 먹어볼까? 응, 한 번 해봐라. 어디야, 이거? 네. 네. 어이, 개새냐. 오, 이렇게 먹었는데? 야, 이게 떡이 쩌딜이 깡게. 입에 착착 묻는다 이게. 야, 열어. 이렇게 안에 넣어준다, 넣어줘. 와.. 내가 도끼 참 몇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쫄깃쫄깃한 건 내 참이래 약간 하하하하 아 근데 손님이 맛있네 손님이 아 그냥 발라주신다잉? 먹어봐 먹어봐 하하하하 아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네 이거 아 더럽잖아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말하지 말고 더럽지 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어 그래? 아버지 욕을 하네 내가 왜 기억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뎅도 맛 한번 봐 아 오뎅은 좀 작네 그쵸? 뭐 원래 이렇게 큰 색인가? 3개 더 먹으니까 한입 오뎅이에요 아 한입 오뎅? 인간은 3개 더 그래 그러면 한입을 집어넣어야지 우리한테 오뎅이 이렇게 잘 먹잖아 스파! 스파! 음! 맛있다 맛있다 스파! 아 오뎅은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어? 되게 맛있다 야 어메 혼자 거의 다 먹고 있다 맛은 없는데 매콤한 배수도 바짝 지근한 게 또 쫄깃쫄깃한 맛까지 이게 완전 조화가 잘 이뤄져서 보니까 이 방송에도 많이 나온 집이네 여기가 이 방송에 나와도 이거 진짜 이거 인정이다 인정! 네 안녕하세요 어메! 그 순식간에 채소밖에 안 남고 다 먹었노 그래 우리 몸이 더 타야 몸의 안정도는 다 먹을게 어? 니네 여기 마이너라 야채 야채를 마시네 아따라 어떤 뭐? 나 먹을게 야 야 이거 스파이 정말 이 기적씨야 아 나 괜히 기적하네 그래 맞다 맞다 이제 기적대로 철판 씹은 것도 돼요 하하하하 근데 얘 한 번 먹으라카는데 이 뭔 소리야! 이 뭔 소리야! 어메 그래 여 랜덕이 딴 동네에서 와서 사가지고 먹을만 하네 그래 나도 이제 진짜로 이거 알았으면 너네 맨다 맞지 싶은데 너무나 맛있다 야 아버지 미안하니데이 이랬다만 니 아버지한테 말하라 야 그래도 어메 전한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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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말하면 안 됐네 네 어메가 이래 가르치나 하 어메 주려고 의지 내가 지금 이거에 비비가 직시가 모여진다고 아 큰일나 눈 감고 아 해로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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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많이 말해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하는데 il qui c f i c c c c c 쟤쟤쟤